그 만약에 미세하게 안 맞았을 때의 어떤 상황이 되는 히만배, 모든 설계 완벽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수비는 정말 보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냥 멀리 갖다 놓는 것만이 수비가 아니죠. 길게 돌렸고. 끝까지 올라옵니다. 네, 최성원 선수. 4연속 득점. 역시 최성원 선수. 믿음직해요. 네. 내년 이제 30초 룰에서 많이 또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. 네, 그렇죠. 결정 겁니다.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주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. 키스가 살짝 걱정되는 위치였는데, 정말 그대로 큐가 아래로 찍으면서 살짝 끄는 네. 저 타법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, 허정환 선수. 네. 허정환 선수,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점수를... 허정환 선수가 치기 전에 전체 에버리지가 2점대가 넘었었거든요. 특정합니다. 허정환 선수 경기가 끝나고, 지금 아시아 팀 에버리지가 1.7대로 떨어졌어요.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너무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듭니다.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. 자꾸 미안한 감정 들을 필요 없어요. 안 돌려고 노력해서. 그래도 그래도 마지막에 그 5점 끝내기가 팀 사기를 떨어질 뻔한 걸 다시 살렸어요. 그렇죠. 네. 아주 멋진 장면이 되었습니다. 1점 마무리보다는 4점, 5점 마무리가 훨씬 좋았어요. 네. 사실 제가 5점 마무리를 했는데. 네. 그 5점이 평소에 한 25점 치는 느낌하고 똑같아요. 하하하하하하. 정말. 아마 그. 가시밭길 걷는 걸로 따지면 아마 뷨리 선수가 허정환 선수보다는 더했지 않았을까. 그렇죠. 뷨리 선수도 많지 않네요. 네. 자. 저 공을 비켜치기로. 좋다. 네. 비켜치기. 지금 저 공이 비켜치기가 왜 어렵냐면요. 저런 45도 각도에서 붙어있는 공을 공부터 치려고 그러면은. 자칫다면 너무 두껍게 맞거나 아니면 또 쿠션부터 맞거나 딱 저 두께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. 네. 그렇지 않아요? 서정환 선수. 네. 맞습니다. 제가 평소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. 지금 공 두께를 정확하게 딱 맞췄습니다. 그 어려운 일을 최성환 선수가 해냈습니다. 대회장. 자. 지금 어떻게 되나요? 제가 스피드가 있으면은. 네. 네. 2점대를 넘었던 아시아팀은 좀 떨어졌고. 그만큼 지고 있던 유럽팀이 쫓아오기 위해서 수비를 시도하니까. 지금 전체적으로 에버리지가 조금은 어제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. 아 키스 빠지고요. 오 두 점으로 연결. 네. 방금 무슨 소리였나요? 어지wasser? 지금 김행기 선수가 좋다 그랬어요. 네. 아 부산 사투리 흉내 낸 건가요? 아니요. 베트남 선수들이 좋다 할 때 그걸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이제 당구인이 되어가는 거죠. 진정한 당구인으로. 말도 그래도 조리 있게 잘 해요. 아 네. 어딘가 좋죠. 이제 복합 횡단 득점. 이래 있는 숙제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제가 어렸을 때. 그런데 이제 클리어 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딱 그 기분이에요. 좋아 좋아. 끌어서 바깥으로 득점 갑니다. 다섯 개. 지금 딱 50점 차에서 다섯 개 벌었으니까 55점 차가 됐네요. 미끄러운 것 같으면서도 짧아지고 이런 느낌에 제가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. 아 그렇죠. 290점대에 오르는 포인트였습니다. 자 저런 공들은 참 감각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인데 목을 한번 죽여보는데 목을 한번 죽여보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. 저희들이. 길게 돌아나오는 스트로. 자 득점. 그렇답니다. 자 일목적구가 레일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 컨트롤이 쉽지 않았는데 자 저거를 완전히 두 길짜리로 만들어버렸어요. 네. 자 열심히 또 응원의 박수를. 스피드를 보니까 스피드를 보니까 빙단샷. 빙단샷. 내려갔나요? 그렇죠. 자 5이닝만의 득점입니다. 자 일단 답답했던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는 제레 비우리의 빙단샷. 저는 아까 이전 경기를 보면서 아 유럽 선수들의 참 그 공격과 수비의 그 양수 겹장의 그 플레이가 선수는 어 초플르던스 마르크 자네티 야스퍼스 이 3명의 선수죠. 그렇죠. 자네티가 가장 마지막 출전 멤버로 43점. 자네티가 34점. 안으로. 자 이렇게. 자 0점 조절이 끝난 느낌인데요. 네. 잘 데려갑니다. 네 좋아요. 네. 좋습니다. 특정. 저런 원쿠션 뱅크샷은 선수들이 또 히만배를 통해서 또 포지션까지 만들어내는 거죠. 네. 길목적구에 자 원 백팩. 위치. 제가 볼 때 허정환경수 같았으면 되돌이책이었을 것 같습니다. 바깥. 바깥으로 갔죠. 오. 아. 정확한 두께. 네. 일단 뭐 양단의 길은 다 있었던 거죠. 네. 바깥으로 돌리기를 선택한 최서원 선수. 최서원 선수. 오. 오. 솔직히인데요. 네. 느낌이 괜찮아요. 곱게 올라갑니다. 곱게. 들어가면서. 특정. 아. 맞지. 솔직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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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김행직 선수가 뭐라고 했나요? 멋져. 멋져. 네. 멋져. 멋져.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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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경기. 아. 으. 아. 아. 네. 아. 아. 잘 맞췄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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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4경기죠. 4경기가 마무리되면 저랑 허정환 선수랑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은데 보는 눈만 비슷할 것 같은데요. 해버리지가 많이 다릅니다. 사이가 많이 나죠. 오늘 아까 경기하는 거 보니까 허정환 선수가 제 해버리지보다 좀 낮은 느낌이 살짝 됐던데요. 끝났나요, 이거는? 잘 끝났어요.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허정환 선수에게 당구 선수로 올인을 해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형님, 그냥 꿈만 꾸이소. 네, 반박을 안 하죠. 네,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. 자, 마지막. 이상 키스인데. 들어갔어요. 자, 키스는 없었죠. 2점 마무리. 디펜스 했나요, 지금? 다음 선수가 누구죠? 다음 선수는 네. 지명아, 우리 아시안 쪽에서 먼저 나와야 되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유럽팀에서 이제 만들 수 있어요. 만들 수 있어요. 제 선수가 자칫 따라잡히는 분위기를 다시 또 벌려놨어요. 그렇죠, 네. 46점 차이를 무려 46점 차이를 무려 46점 차이를 무려 고맙습니다. 네. 네. 네.